1. 2. 6. 6. 6. 8. 9. 10. 12. 12. 12. 12. 13. 16. 16. 이 새끼들아 어디 가서 잡힌다. 빠져있는거에요? 아직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약때문에 방비가 심해서요. 밖에 있을테니까 일부가 나와요. 너무 놀라는 것을 봐야죠. 맥주 핵더랍니다. 아 저기요, 혹시 서부교도소에서 나오신 거 맞습니까? 이 안에 강윤성이란 사람 있죠? 누구십니까? 아, 네, 정의 좀 봐. 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이요? 어, 은별. 아,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신분증을 놓고 왔는데요. 긴급 상황입니다. 강윤성 있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탈주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윤성이 탈주할 수도 모른다니까요. 예? 잠깐 확인만 합시다. 잠깐만, 잠깐만 확인만 하면, 알았어, 알았어. 아, 많이 기다리셨죠? 빨리 갑시다. 1857도 끝나도 되는데.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일 없었지? 야 말도 마 요즘 왜 이렇게 또라이가 많아? 다 됐죠? 예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